어휴 찾아오시네 직접 아유 좋아라 잡으러 갑시드 오케 잡았고 안댕 하나 까비 그렇지 끝났네 끝 좋아용 갑자기 갑자기 생겨난 벅은지 모르겠는데 타이탄 내부 디테일이 사라졌고 지금 내부 디테일이 잘 안보이죠 아까 그냥 삑 누르고 하실 때도 버튼 누르고 안에 잘 보였을텐데 잘 보일텐데 말이다 잘 보일텐데 말이다 잘 보일텐데 말이다 뭐야 애들 다 숨었어 안에다가 안에다 숨었어 날 쏘고 빵야 갑시다 갑시다 뒤치기 해야되네 뒤치기가 뜻하지 않게 뜻 뜻하지 않는 뒤치기 뜻 뜻 뜻 뜻 뜻 끝 끝 최악 모션 최악 모션 최악 모션 얻었고 아 61 61분도 계시는구나 흠 61 레벨 덜덜 아 제발 핵폭 팔 하지마 핵폭 팔 하지마 핵폭 팔 하지마 핵봇팔 너무 싫어 한데 너무 싫어 오우 데미지 안해봤다 핵봇팔 너무 싫어 thead 오키 莫 살려줘 살려줘 죽을 순 없어 이대로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샘 오케이 맞아라 오케이 맞아라 아 진짜 아 아유 까비 하아 까비 아깝소 진영변경 뭐 네 타이탄 보롤라입니다 뭐 하신다구요? 뭐 점검? 임시점검? 무슨 불편이요? 어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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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불편이요? 빼 빼 빼 여긴 아니야 아 너무 많아 이대로 죽을순 없으셈 오우 오우 쉣 오케이 잘가라 오우 쉣 살려줘 죽을순 없어 이대로 죽을순 없어 아 등장 하아 하 찹 흑 으응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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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야드 맵 너무 싫어, 진짜. 벌뜨받아 느끼는 건데. 이 맵은 소모전 할 때 데임이 재밌는데 타이탄 화면은 진짜 타이탄이 너무 많아가지고. 오케이. 아, 띠용. 무슨 배짱으로? 아, 해포 8승 배짱으로? 오케이, 오케이. 해포 8승 배짱으로? 빼빼빼빼. 휴. 아, 나 젠장. 너무 싫어. 너무 싫어. 오, 나이스. 잘 깎인다. 스나이핑 오셨고. 개꿀. 오셨. 너무 아프다. 한기라도 살려야지. 오는 거 아니야? 올 것 같은데, 느낌상. 휴. 휴. 빡세다. 오, 쉴드컵 오네. 개꿀. 오, 쉴드컵 아노지. 오프라인 아 은폐장 써버리네 저기 한명 있네 뿜 아 우리 왜 한명 없냐 한명 없는거 아니네 기방하려하니? 기방인가? 미사일 쓰는 방법을 알았다 이제 미사일 쓰는 방법을 알았다 이제 오케이 미사일을 그러니까 에임을 뒤로 두지 말고 그냥 위로만 둬도 해가지고 좋네요 아 진짜 너무 싫다 이쪽으로 가야될거 같은데 아 얘 아니지? 후 해구팔인줄 알고 개소름 돋았네 리얼로다가 해폭인줄 알고 되게 리얼 소름 돋았네 일단 빼자 일단 빼자 일단 빼자 아 두 명이 있었다고? 너만 가님? 아 두 명이 있다고? 너만 가님? 흐 흐 흐 흐 흐 우리 팀 너무 많이 죽은거 아님? 아 왜 저거 저게 라군되냐 진짜 특이하네 아 아 제발 좀 아니 좀 잊지마 아니 너무 잊지마 제발 너무한거 아니냐 와 진짜 디스트로이어가 그냥 아니 기방을 해버리네 와 진짜 너무한거 아니냐 아나 핵폭팔이야 관련된 핵폭팔이야 우리 팀 스트라이더거 아니지 이거 아 버크 아 진짜 디스트로이어가 기방해버리면 진짜 끝이 없어 이거는 그냥 레이저 자동충전되고 그냥 어느덧도 쏴버리고 미사일로 쏴버리고 피하고 하 할거하면 한 번에 쳐들어가야 되는데 또 그러지도 못하고 폭파 자폭 때문에 아 졌다 이거는 과연 졌지 졌어 졌어 이거는 아 너무 아깝다 레벨업 아 진짜 너무하신거 아님 기방 진짜 기방 진짜 와 진짜 너무 기방 너무 싫다 진짜 디스트로이어가 특히 특히 디스트로이어 가는건 너무 싫다 아